방송중인데 시청료랑 반응이 정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 어저께도 보고왔어요, 제가. 아, 정말요? 네, 정말로요. 올라오시죠, 사회사실에서. 아, 네. 제가 잠깐 올라가겠습니다. 사회사실 때 방해가 되실까봐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, 많은 분들도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. 아, 진짜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어저께도 봤어요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본방을 또 시청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본방 시청하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실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5월 말부터 이제 촬영을 들어가서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아무래도 드라마 특성상 AR이라는 소재 때문에 CG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저 또한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네,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큰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, 신혜씨가 항상 아름다우시지만 오늘따라 좀 더 눈이 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룩에 좀 약간 컨셉이 좀 있으실까요? 어,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잖아요. 아, 그쵸? 네, 첫눈 위에 있는 약간의 백조 같은 느낌으로 아, 백조 같은 느낌으로 네, 그리고 이제 반짝반짝 이어링으로 네,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. 신혜씨가 또 하시면 또 정말 잇 아이템이 될 것만 같은데 네, 여러분 보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면 저쪽에 또 저희 스왈로프스키 매장이 있습니다. 어 바로 또 보시고 맘에 들면 살 수 있게 네, 맞아요. 또 이제 팝호스토어가 열렸는데 연말이잖아요. 연말에는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, 연인분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럴 때 요렇게 네, 잇 아이템을 하나 네, 네 어, 하고 가시면 더 반짝반짝이는 연말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제품 설명도 너무나도 이제 자상하게 잘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박신혜씨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기프트 박스 타임입니다.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시잖아요. 그죠?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호응 좀 해주십쇼.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시죠? 네! 네,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자, 포토홀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VIP 고객님들과 여러분들... 네, 감사합니다.